오늘 음식은 통가지 불고기에요. 그 전에는 자주 우리 가족이 가지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불고기 양념해가지고 팬에 딱 구워서 먹었는데 얼마 전에도 가지 불고기를 했는데 그 가지를 절반로 잘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지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절반로 잘랐을 때는 이제 그 국물이 다 자지러 질 때까지 구웠을 때는 괜찮지만 일단은 좀 촉촉할 때는 잘 처지거나 부서지니까 오늘은 지금 통으로 했어요. 통으로 하니까 부서지지도 않고 맛도 기가 막혀요. 불고기 양념해서 굴소스하고 참치액젓, 간장, 식초 약간 넣고 설탕, 후춧가루, 참기름 넣고 또 이제 양파 좀 썰고 마늘도 좀 충분하게 넣고 해서 이렇게 통가지 불고기를 했는데요. 통가지 불고기가 자주색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안 색소가 혈관에도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그런 영양이 풍부한 그런 채소죠. 우리 이제 텃밭에서 자주 이렇게 불고기, 가을까지 여름 내내 이제 가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생산되고 가지 넘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리를 해먹다 보니까 가지 전이나 가지 이렇게 불고기나 또 가지밥도 하게 되고 가지나물도 하고 가지튀김, 가지탕수, 여러가지 음식을 해먹게 되는데 오늘은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고기 양념해서 구워냈어요. 이제 뭐 갈비하고 같이 구워도 좋고 그냥 갈비만 먹는 것 같다. 가지갈비랑 같이 불고기를 해서 먹었을 때 더 맛이 좋아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도 부드러우니까 입에 살살 녹죠. 아주 맛이 좋은 우리 앞마당에 있는 포도를 한 송이 따서 같이 참 그것을 해봤어요. 수고하고 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 풍성하게 통가지를 했더니 가지를 반쪽으로 해서 한 두 서너 쪽을 먹는 것보다 이 통가지로 이렇게 큼직한 걸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고 밥에 이제 같이 곁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맛이 좋네요. 비도 오고 정원에서 수국이 피어 있길래 같이 이제 비 맞는 것보다 식탁을 장치한 게 낫겠죠. 그래서 수국을 따봤어요. 오늘 엄마포표 가지 불고기를 통가지 불고기를 했습니다.